집곡의 오늘의 화두, 오늘은 조주종심 선사의 전수부 정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사문의 수행입니까? 그러자 조주 선사가 말했다, 손은 펴고 다리는 펴지 않는 것이다. 제자 스님과 조주 선사의 문답에서, 여러분은 곧장 손을 펴고 다리는 펴지 않으므로 곧장 참나로 깨어나셨나요? 깨어있지 못하셨다면 부연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사문이란 부처님 때 출가 수행자의 통칭입니다. 조주 선사는 사문행을 손은 펴고 다리는 펴지 않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손을 움켜쥐지 않고 펴는 것은 생각, 감정, 오감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놔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즉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방아착이나 무위행이 그것입니다. 쥐고 있는 것을 놔야 참나에 도달합니다. 다리를 펴는 것은 주저앉음 즉 어떤 곳에 자리 잡고 머무는 것을 뜻합니다. 다리를 펴지 않는 것은 그 어디에든 주저앉아 머뭄 없는 행을 뜻합니다. 무주행이 그것입니다. 머무는 자리가 현실세계든 초월적인 참나의 세계인 절대계든 그 어디에도 안주하려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출가자가 현실세계에 빠져 현상계에 집착해서 거기에만 머물러도 안 되고 절대계가 편하고 좋다고 하여 참나에만 머물면서 현상계를 무시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수행자는 양족존 즉 양세계를 모두 인정하고 어느 한쪽을 차별하지 않으며 깨어서 참나의 나툼인 현상계를 불성의 뜻대로 다뤄야 합니다. 무욕헌데 집착 없이 참나에 머물고 참나에 안주하면서도 머물멈는 행을 한다면 그가 바로 사문의 올바른 행이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움켜지고 주착하여 머물기를 고집하면 사문의 바른 길이 아닌 것입니다. 출가자는 집착을 놓아버리고 오직 참나에 머물면서 절대계에도 현상계에도 안주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깨어서 반야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화두로 돌아가 어느 날 제자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사문의 수행입니까? 그러자 조주선사가 말했다. 손은 펴고 다리는 펴지 않는 것이다. 발